안녕하세요. 완도사입니다. 오늘 드디어 무한뻘락지가 나왔습니다. 보이시죠? 색깔. 오리진은 무한뻘락지고요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무한뻘락지는 정말 최고의 뻘이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한뻘락지 드셨던 분들은 이 무한뻘밖에 드시지 않습니다. 왜냐? 너무너무 부드럽거든요. 한 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은 무한뻘입니다. 색깔 보이시죠? 완전 오리진은 무한뻘인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딱 회색빛이 띄어요. 무한뻘은 이렇게 회색빛이 띄고요. 좀 이따가 보석벌락지 보여드릴 건데요. 회색빛이 띈 게 측정에 이렇게 보시면 보석벨입니다. 보석벨은 좀 더 갈색빛이 좀 더 띕니다. 아까침하고 다른 점은 좀 더 갈색빛이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같이 봐도 색깔이 확실히 틀리죠. 왼쪽은 무한뻘, 오른쪽은 보석벌락지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